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영광과 신뢰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내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대신 우리 영원이십니다. 주님의 정신을 맡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주님의 정신에 언짢으려는 이 말처럼 모든 사람을 믿을 것이야 주님의 정신을 맡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언짢으려는 이 말처럼 모든 사람을 믿을 것이야 주님의 정신을 맡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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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맡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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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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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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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나를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내 삶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나를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내 삶이라 주의 내 삶이라 영원토록 주의 내 삶이라 주의 내 삶이라 나의 모든 것을 주의 내 삶이라 주의 내 삶이 날 위해 지키셨고 나의 모든 것을 주의 내 삶이라 주의 내 삶이 날 위해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영원토록 주의 내 삶이 날 위해 지키셨고 영원토록 주의 내 삶이 날 위해 지키셨고 영원토록 주의 내 삶이 날 위해 지키셨고 나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내 삶이라 주의 내 삶이 날 위해 지키셨고 내 삶이 날 위해 지키셨고 도주의 날에 강의 날을 보여요 나주와 함께 죽고 도주와 함께 가니라 영업소 주위에 가니라 주위에 가니라 그 맘이 가게도 시기운 주여 나의 외모 도주의 날은 놀랍고 영원한 주시오 주신 그대도 외워지니 우리의 장도는 그리스도 신가가게도 아버님 그 맘이 가게도 시기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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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가가게도 시기운 주여 그 맘이 가게도 시기운 주여 그 맘이 가게도 시기운 주여 신가가게도 시기운 주여 감사합니다.